하재근 평론가 뒤로 3명의 모습이 조금 전에 볼 수 있는데 유승준 씨가 이 사진을 보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싫어해 놓을 것 같아요. 군대 복무해 본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안 간다고 느낍니다만 밖에 있는 분들은 쟤들 벌써 나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남지 시간이 사실 금방 가거든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렇게 제대하는 모습들. 그런데 이 모습이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이어질지는 빅뱅의 현실을 놓고 보면 또 녹놓지는 않아 보여요. 빅뱅, 지드래곤, 태양, 대성 잇따라 지금 전역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사진은 대성 씨하고 태양 씨가 동시에 전역하는 모습이고 지금 저분들 전역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1,400여 명이 강원도로 몰려서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축하해 주려고 저는 엄마 아버지도 안 오셨는데 혼자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외지인을 강원도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단 측에서 결정을 내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전역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많은 팬들이 지금 환영을 하고는 있는데 팬들은 환영하지만 빅뱅의 멤버인 승리 씨가 그동안 탈퇴는 했는데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렸고 탑 씨도 사실 구설수에 휘말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내 팬들은 환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여론이 약간 따가운 측면도 있어서 과연 복귀가 어떤 식으로 될런지 그런데 빅뱅이 워낙에 국제적인 스타라서 아마 국내 활동은 조금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해외 활동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외 팬들은 굉장히 빅뱅을 기다리고 있을지 않을까 그럼 승리는 빼고 남은 멤버의 해외 활동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승리 씨는 탈퇴했으니까 같이 다닐 수가 없을 것이고 다른 멤버들은 해외 팬미팅이라든가 콘서트 정도는 아마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구체적인 건 앞으로 이들의 행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노래는 노래로 봐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는 선례를 앞서 또 유승준 씨가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빅뱅의 활동은 대중들의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forma